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자카르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행이다! 오늘의 주제는 다행이다! 남편 오랜만에 와서 좋지? 진짜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다! 다시 와도 질리지가 않네! 여기는 항상 좋다 여기는 벨짝이 너무 많아 벨짝 진짜 많아 맨날 때마다 타월이네 근데 외국인이라서 너무 비싸게 봐 근데 그게 좀 싫어 이곳은 말리어보로 몰 우리 항상 여행하러 가면 여행하러 가면 물론 여행하러 가면 지금 여행하러 가면 흥미롭게 흥미롭게 여행하러 가면 어디 가요? 여기? 진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나 이 골목은 처음 가봐 좋다 그치? 진짜 좋다 조용하다 뭔가 간판들이랑 이런게 되게 자화스러워 형아 근데 족자를 왜 이렇게 좋아해? 나? 최고야 분위기 있잖아 뭔가 분위기랑 사람들의 그런 말하는 그런 느낌이나 자화어도 좋고 아 근데 나 배고파 안 질려 안 질려 가자 가자 여기서 가까워 가자 거의 다 왔어 오케이 고고 고고 저기 있어 찾았어 룸비아 우리 룸비아 먹자 맛있지 저거? 그럼 맛있대 가보자 가자 와 대박 여기야 여기 엄청 직접 만드네 재미있겠다 이거 이거 봐 risque야 스페셜이랑 룸비아 사랑해 봐 afe아 이 부산이 때마다 야? 부산아 그 룸비아 바삭? 바삭? 가삭이죠 이거 룸비아은 차가워? 룸비아고랜드 룸비아고랜드 룸비아고랜드? 양 스페셜 두개 오icting 들어가?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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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꿀리롯 어 이거 꿀리롯 네 오오 너무 맛있어 이거 이신이 아파? 자유, 하양, 마늘 딱 뚫었어 뚫뚫뚫뚫뚫뚫뚫뚫 짠페이야 짠페 짠 진짜 크지? 고추, 무, 오이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거지? 이게 얼마나 잘하냐 너무 맛있어 이 쭈쭈, 이니 이니 로가? 동구아 엄마, 엄마, 엄마 아 배고프다 맛있어? 동구아 맛있는데? 저거 조심해 맛있겠다 김치 맛있다 김치 이거 봐 와 진짜 맛있네 무슨 맛이야? 아 진짜 맛있어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롬삐아 맛 롬삐아가 약간 이 고랭인데 되게 얇은 반죽으로 써서 엄청 밀가루 맛이 안 나 진짜 맛있어 근데 맛이 좀 달달하네 뭘로는 거지? 몰라, 살짝 달아 그래서 내 생각엔 이걸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큰데? 이거 한 10개는 사가야겠다 왜? 아니 이게 진짜 맛있어 오렌 핫도그 먹을 수 있으면 나 진짜 많이 살 것 같은데? 오렌 핫도그 먹을 수 있으면 나 진짜 많이 살 것 같은데? 사람이 진짜 많고 이거 짜방 아니야? 짜방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 맛있네 사람 진짜 많아 그리고 또 좋은 게 바로 튀겨서 바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응 굉장히 맛있다 먹어봐 좋아 알게 진짜 맛있다 네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이건 호불호 없음 그냥 맛있어 맛있라 진짜 맛있다 이거 그래 이거 진짜 맛있네 나도 이거 처음 먹어봐 나 지금까지 먹었던 골인한촘이 제일 맛있어 응 진짜 루피아인데 추천 루피아 적어도 안하니깐 진짜? 메추리알로 들어있어 왜냐면 안에 기치된 게 엄청 많아 항상 추천 많이 받아서 추천 루피아가 빠져서 마소가 까려 바가씨 바가씨 자자 여기 바틱 유명한 것 같은데 일로 가볼까? 완전 시원하겠다 야 이거 기억나? 내가 맨 처음 인도네시아 왔을 때 바틱 엄청 자주 먹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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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다 바틱이 좀 한 번 보자 오 이거 되게 슬... 오 이거 좋다 야 이거 만져봐 케빈 만져봐 이거지 이거 괜찮지? 응 세일하고 있어? 네 음 얼만데? 이런 거 가격은... 339,000원 응 싸지는 않아 근데 괜찮네 네 오 그거 좀 까리한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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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여기 봤으니까 딴 데도 한 번 가보자 바로 옆에 하나 더 있어 가뜩이 마음에 드는 게 많은데 내가 다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정말 신중하거든 나 지금 고민이 많아 가격이 좀 비싸네 어 비싸 비싸 이게 절대 섣불리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가보자 주다 주다 하니까 아주머니 있는데 알지? 아주머니 얼굴 그 아주머니 오랜만에 보러 갑시다 가자 가자 들어가 보자 아 오랜만에 온다 수궁라워 아주머니 아 안녕 안녕하세요 이보 수다라만 가고 부모 와 정말 오랜만에 오네 사람 많다 오늘 올라가 보자 밧뛰기 있는데로 이게 약간 족자 스타일 아니야 이거? 화려한데 이것도? 이게 족자 스타일 진짜 이것도 엄청 화려해 자? 어 그 다음 거 입어보세요 뻐깔롱한 어 이뚜스타일 뻐깔롱한 굉장히 고민 못하겠고 하루에 시간을 좀 내려봐 그래? 내가 밤새 내가 체중 결정을 내릴게 좋아 아까 본 거랑 이거랑? 응 왜냐면 이게 뭐 몇십만 룩백화짜리면 내가 사겠는데 그치 맞아 맞아 이거랑 한번 고민해봐요 루티아 포커스 방앗 라진방앗 꼼꼼자 빼 진짜 열심히 쳤네 아빠야 아빠 파티 하하하 라진방앤 비아듬을 벌리 바티 남편 이 사람들 보세요 장난 아니지? 네 장난 아니지? 오우 장난 아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우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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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오늘 수업이 오늘 수업이 정리하게 오늘 수업이 되었네요 우리 오늘 하루에 먹을 거예요 우리 오늘 남편이 엥망치기 오늘 터끼리 오늘의องظ 다음 영상에서 이거랑 안녕 안녕 바이 바이